안녕하세요. 리스크 어드바이저리 본부 조남진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리스크 자원본부는 기업이 당면한 각종 리스크를 정의하고 예방하고 또 적시에 발견해서 필요한 대응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 안에서 전략 컨설팅, 운영 컨설팅, 보안 규제, 그리고 재무 혁신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논리적인 사고와 이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회계 법인에서 전문가로서 일한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번에 회계사 시험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쉬시고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있다는 표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함께 일했던 주니어 선생님이 파트너로 승진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15년 동안 저랑 같이 일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흔들림 없이 같이 해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 리스크 어드바이저리 분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유니크하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4 중에서 저희 딜로이트만이 리스크 자원본부, 저희 본부를 별도의 본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빅4 중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유니크한 리스크 자원본부에서 여러분들이 캐리어를 결정하시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빅4 중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유니크한 리스크 자원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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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선도적이고 유니크한 리스크 자원본부에서